은연 땡연시아 TV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스리입니다 제가 오늘 굿채 촬영하러 왔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레디스콜 대회를 하고 있다고 들어서 제가 물어왔어요 정말 제가 골프잔을 오늘 인생 처음으로 왔는데 정말... 없어요 뭔가 바닥도 보이고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제가 김만선 선배님의 언어의 밤이라는 극으로 판매배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만나요 활동할 때니까 고마워 많이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요? 진짜요? 이렇게 초록색이 많이 있는 모습을 아니 좋아 넌 좋아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이스크림을 해놨습니다. 4,900원입니다. 음! 도네즈가? 무시데스. 여기 마스크팩, 물티슈, 킹커피. 물이 어떤 거? 저는 커피를 못 마시고요. 물티슈는 저기 있으니까 맛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일본은 왜? 마지막으로. 하실 거야. 기다려. 네. 맛있겠다. 맛있게 해 줘. 한 번 더, 한 번 더. 소화분이 다행인 fu- 설크림이 있어야지. 소화분의 화요일이. 아니다. 강남에 한 번 썼보세요. 꺾이는 모자. 꺾이는 모자. 세계 최초. 강남에 한 번 썼던 것. 강남에 한 번 썼보세요. 꺾이는 모자. 오늘 BC 카드 환경 레비스 카드 왔는데요. 정말 더운데 정말 시원하게 골프를 치셔가지고 정말 즐거웠어요. 소리가 진짜 아주 이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골프를 잘 모르는데도 정말 즐거웠어요. 안녕!